연습문제입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커스텀 파이프를 만들어 보시는데 어떤걸 만드느냐니까 첫 글자는 대문자 그죠?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보면 이것만 첫 글자가 대문자고 나머지들은 첫 글자가 어떤건 대문자도 있고 대부분 아니죠. 그죠? 그런데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그죠? 그것을 한번 파이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쓴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